인천대학교 전체 교수회는 주요 정당에 인천시장 후보를 초청해 지역국립대학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강연회 일정은 16일 정의당 이정미 후보, 17일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18일 민주당 박남춘 후보입니다. 강연회는 학생과 교직원이 시장 후보들의 대학 발전 비전과 정책을 묻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천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강연회 일정은 16일 정책으로 진행되며 인천시장 후보를 시작합니다.